행복이 행복을 전한다 어느 날 아침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아침을 먹는 도중에 특이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관신문을 읽는데 젊고 예쁜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내 테이블 옆을 빠른 석도로 달려갔다. 순간 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탈성 무릎을 꿇고 앉아 큰 창문 앞에서 미친 듯이 팔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깥의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주위를 끈 게 무엇인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전거를 탄 젊은이가 교차로를 건너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보였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식당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그녀를 발견하고 왼팔을 들어서 아는 척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웨이트리스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다. 마침내 돌아선 그녀는 나를 비롯한 몇몇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활짝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했다. 제 남편이에요.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 사랑은 정말로 큰 힘을 북돋아 준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목격한 것이 인생의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 가장 즐거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해를 주어라는 현상이다. 무엇도 그것을 정의하지 못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도 없다. 물론 남녀간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끌림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여성과 한 남성 사이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마법 같은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날 아침 그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들 미소 띈 얼굴로 그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지만 누구나 똑같다. 봉사가 모든 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 보상은 봉사와 정비를 한다. 우리는 매일 수천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온수를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구, 카페, 유리, 나무, 강철, 콘크리트 등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집안의 가구와 침대뽀,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수천 가지의 작은 것들을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그 자동차의 동력을 만드는 휘발유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얼마 전에 쿠키 매장 300개를 보유하고 곧 영국에도 진출 예정인 29살의 여성기업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당신이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면 일천 개의 마을과 도시의 매장을 늘리는 건 어떤가? 당신이 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곱절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느리고 꾸준한 성장이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월급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서비스를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당신은 대다수가 할 필요가 있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펜과 종이를 챙겨라. 펜과 종이를 항상 곁에 놓아두자. 생각을 적고 싶어질 것이다. 보상은 봉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봉사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 1% 그것만 해도 후하게 쳐준 수치다. 하지만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성경구절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95%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인생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작동한다. 원인과 결과,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당신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를 차로 지나가 보자. 주택과 사업장들을 본다. 그것들은 이 동네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춘다. 사업가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보라. 화장실을 확인하라.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들과 앞마당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지 말하고 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지나쳐가라. 차를 멈추면 더 좋다.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자. 당신의 집이 곧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세계도 새로운 변화를 비추며 변할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허친스 박사는 늙은 개들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은 개가 아니고 교육은 한나 재주가 아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우리 회사의 서류함에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넘쳐난다. 우리는 30년 동안 그런 편지를 받아왔다. 허친스 박사가 옳았다. 사람은 개가 아니며 교육은 한나 재주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먼저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정당한 자격이 생긴다. 그는 일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재산을 일구지 못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나는 있다. 어릴 때 자주 들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하고 있던 일과 그것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동등함을 달성했다. 그의 서비스는 제한적이 없고 그래서 수입이 제한되었다. 분명히 그 자신은 만족했다. 그는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가정부는 그녀의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서갈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의 직업은 자동차 정비사였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차 한 대를 고쳤다. 그런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고객 한 명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게다가 간접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말이다. 이 기계공예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 사실이었다. 그가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서가기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직업을 선택했다. 그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기 위해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에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그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선택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선택했다. 물론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다고 꼭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려는 의지가 꽤 굳건하다. 기억하는가? 머빈도 엔진을 재조립하는 자동차 정비사였다. 하지만 그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에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부의 남편과 머빈은 둘 다 뿌린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다. 한 명은 가난하고 다른 한 명은 백만장자다. 답을 찾아 책들을 파헤치던 어린 시절에 읽은 오래된 시가 기억난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했다. 내 인생의 일패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몇 배로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내 임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평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급격하게 제한되면 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서비스를 확장하고 몇 배로 늘리면 나의 수학도 몇 배로 늘어난다. 세상은 봉사, 보상의 원리로 돌아간다. 개인에 따라 이 시스템을 따를 수도 거스를 수도 있겠지만 원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안하는 쪽은 바로 자신이다. 이 시스템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만약 봉사, 보상 시스템이 막혔다면 자신이 막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은 소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당신은 폐업해야 한다. 봉사, 보상의 법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 인간성에 관해 내가 아는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를 만끽하기보다는 지평선 넘어 있을지도 모르는 환상적인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처로울 만치 어리석은가. 캐나다의 소설가 겸 경제학자 스티븐 니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가. 꼬마일 때는 내가 크면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크고 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 이라고 말한다.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으로 바뀐다. 그러다 정말 은퇴할 때가 되어 살아온 자리를 돌아보면 남은 거 하나 없이 찬바람 부는 썰렁한 광경뿐이다. 어째서인지 모든 것을 놓치고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인생이란 매일 매시간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운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겠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만큼은 기대치에 맞추려 아등바등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나 자신을 맞추려 노력하겠다. 나는 나의 가족 일 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것에 맞출 것이다. 오늘만큼은 내 몸을 돌보겠다. 몸을 혹사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운동하며 잘 돌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나의 몸이 내 삶을 위한 완벽한 장치가 되도록 만들겠다. 오늘만큼은 나의 정신을 단련하겠다. 무언가 유용한 것을 배울 것이다.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겠다. 노력하고 생각하고 집중이 필요한 글을 읽겠다. 오늘만큼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의 영혼을 닫겠다. 몰래 선행을 베풀겠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했듯이 마음을 닫기 위해 적어도 두 개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해보겠다. 오늘만큼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 되도록 밝은 표정을 짓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목소리를 눕히지 않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단점을 찾으려 들지 않고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오늘만큼은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덤비지 않겠다. 평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일도 다 열두 시간 동안만 일하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다.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워보겠다. 매시간 할 일을 적어보겠다. 계획한 대로 정확히 따를 수 없을지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두름과 망설임이라는 두 골칫거리를 없앨 것이다. 오늘만큼은 30분 동안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 삶에 대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30분 동안 신을 생각하겠다.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행복해지는 것을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불행을 초래한다. 인간은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외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스토어 악파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 테토스는 몸에서 종양과 종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을 없애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미셸 몽테뉴 다음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인간은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상처 입는다.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라. 행복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지는 않으나 결심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행동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감정도 바뀌게 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당신이 직접 체험해보기를 바란다. 우선 얼굴 가득 크고 밝은 꾸밈없는 미소를 채워보자.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자. 노래를 못 부르면 휘파람이라도 불고 휘파람도 못 불면 콧노래라도 흥얼거려 보는 거다. 그러면 고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이다.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90%로 이루어져 있다. 찰스알 스윈돌 나는 내가 겪는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곤 했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난 뒤 내게 닥친 불행의 원인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가 몰락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 때문 이었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 이었으며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